네, 지금은 굿콘을 먹방할 거예요. 주유를 속았으니까 굿콘 정도는 먹어도 되겠죠? 굿콘은 옆에 붙은 아이스크림부터 먹는 거예요. 아이스크림부터 먹고 굿콘을 먹는 거죠. 굿콘을 먹습니다. 힘 힘하잖아요. 그럼 TV도 튼 거예요. 굿콘 지금 굿콘 굿콘 오, 그냥 이렇게 또 펌 밑에 자, 알! 하면 살펐! 못 하면 튕질펐! 어디 한번 신나게 놀아볼 거라! 조선팔도에 겁주고 오줌 지리는 걸로다가 무엇이 제일 무서운지 호환 마마보다 더 토 자르고 피때기 잘라가는 외놈들보다 더 더 더 무서운 놈 그놈이 누군고 허니 귀신도 침을 흑뼈 뱉고 피하는 천하의 개망란이 근본없는 고래자식 네 이놈 이 나라 임금이 내가 있거늘 감히 겁대가리도 없이 나를 앞들어들어 여봐라 당장 저놈을 쓸어내 매우 차려 뭐하는 게냐 사복할 때까지 고씨를 멈추지 말라 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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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영모의 숙여가 누구더냐 이름을 대거라 예 대라 이름을 무엇인가 구원군요 예 원 예 예 exp 지체 말고 당장 죄인을 앞서와라 형보라니 누가 그런 소리를 하더냐 내 당장 대미마마를 배울 것이다 아니네 말이오 너 대미마마를 뱉고 뭘 어떠시냐고요 진지수 내 이름 다 먹었습니다 네 네 구독 좀 많이 해주세요